우리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또 복을 달아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또 우리의 어떤 선택이 복을 또 크게 그 앞당깁니다. 오늘은 그 상강입니다. 이렇게 서류가 내리는 그 상강은 풍수에서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을 의미합니다. 이 시기에 먹어주면 그 돈복을 크게 그 터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구요. 또 이렇게 상강날에 또 먹으면 안좋은 복을 달아나게 하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이 내용 간단히 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서류가 내리는 그 상강날에 그 찬밥을 먹게 되면 복이 달아납니다. 상강은 그 서류가 내리면서 그 기온과 기온이 점차 차가워지는 시기입니다. 이때 우리가 또 찬 음식을 먹게 되면 몸과 마음의 그 기온이 식어버립니다. 복을 유지할 그 찰기가 사라집니다. 찬 기온은 그 풍수적으로 또 재물운과 복의 흐름을 방해합니다. 따뜻하고 또 기온을 푹 돋는 그런 음식을 먹어줘야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날은 그 찬밥은 꼭 피해야 합니다. 따뜻한 음식만 먹어야 합니다. 상강날 그 꿀을 찍어 먹는 것은 그 풍수적으로 또 재물운과 또 복을 크게 그 끌어당깁니다. 꿀은 그 금전과 풍요를 그 불러들입니다. 꿀에 찍어 먹는 그 음식으로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마늘과 대추입니다. 마늘을 그 꿀에 찍어 먹으면 돈복이 크게 좋아집니다. 마늘은 그 풍수에서 그 불운을 막아주고 보호의 그 기온을 강화해줍니다. 꿀과 함께 먹을 때 또 재물운을 크게 그 정화 또 강화시킵니다. 마늘의 그 매운맛은 오행 그 금의 기온을 또 자극을 합니다. 돈복을 크게 그 끌어당기는 그 힘을 줍니다. 이날도 대추를 그 꿀에 찍어 먹어도 너무 좋은데요. 대추는 그 건강 장수 복을 몰고 옵니다. 또 꿀과 함께 먹게 되면 이 상강날에 복이 그 쌍으로 깃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. 대추는 그 오행 토의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에 꿀에 그 달콤한 그 금전 기운을 또 크게 그 결합시킵니다.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께서 이 상강날에 꿀의 그 마늘과 대추를 그 찍어서 잡숴보시기 바랍니다. 돈복을 단단히 그 붙잡고 또 깃들게 만드는 돈복을 크게 그 활성화시켜서 또 뿌리내리게 해주는 그런 그 멋진 그 풍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